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!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! 렛츠 고! 레츠 고! 렛츠 고! 치즈스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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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요 마지막은 한 개의 향이 너무 좋아요 오늘 맛은 이 향이 더 나요 그 향이 더 맛있네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네요 내가 먹은 한 개의 향이 더 나요 너무 맛있네요 이 향이 더 약해요 너무 맛있어요 소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오이도랑 같이 먹으면 더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이번엔 양념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소스가 진짜 바삭하고 맛있어요 짱! 아... 면은 치키네트만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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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정리합니다.